한국을 떠난 지 두 달여 만에 태국 스위스 이태리 터키를 돌아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. 브라질 치안 때문에 걱정이 많았고 공항에서부터 조금 고생은 했지만 좋은 친구를 만나 무료로 지내면서 3일을 보냈습니다. 아무 계획 없던 날 아침 존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. 바이브라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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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 찍을 찍을때 찍을때? 치즈? 치즈! 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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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김치! 한국랜스트럭! 네! 한국랜스트럭! 김치!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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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 친구들? 친구들? 한국에 다녀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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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5과 2016 16일 15일 16일 15일 17일 17일? 어디에 다녀왔어요? 커피에 다녀왔어요 서울 서울 강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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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일 강남 스타일 강남 청각 강남 평acion 강남 너무 나쁜 장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장르기 대신 이는 파워지기 자유의 노력 파워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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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테나는 중 이 안테나는 중 이 안테나는 중 이 안테나는 중 초콜릿 에너지 이 안테나는 중 김치 그 안테나는 중 이 안테나는 중 먹방 끝인다 최고 마싱 모르겠습니다 이 안테나는 중 이 안테나?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